세상 뷰티 고민 셋이서 3분간 해결하는 상담소 아나운서 김윤상입니다. 털 중에 털, 코털. 잠시라도 깜빡하면 삐끔 얼굴을 내미는 코털 때문에 위기를 맞는 커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지숙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 네, 김지숙입니다. 오늘 오전 일산의 한 커플에게도 코털 소동이 있었습니다. 강 씨는 연인과 데이트 도중 갑자기 상대의 코에서 다른 개체가 나를 향해 인사했다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무슨 남자친구가 씩 웃는데 이거 샤프심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막 나오는 거예요. 아, 씨. 너무 정 떨어져서.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46%가 코털이 삐져나온 남성보다 입에서 하수구 냄새가 나는 남성과 얘기를 하는 게 낫다고 답변했습니다. 유독 남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어서 연인 간의 멘붕의 격차가 좀처럼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코털 없는 기자. 흠, 김지숙이었습니다. 흠, 하. 정말 코털이 안 보이는군요. 왜 저희만 이런 걸까요? 코털 전문가 황민영 기자님 화상으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민영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황민영입니다. 이 코털 왜 나는 거죠? 네, 코털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턱수염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남자들만 깎아야 되는 거죠. 그럼 나는 거는 그렇다 치고 제 하반시처럼 왁싱을 하면 어떨까요? 코털은 호흡기로 오는 먼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왁싱은 절대 안 됩니다. 대신 주 1회 또는 특별한 날 전날 휴대전화의 후레쉬로 코스톱을 이렇게 확인해주면 깎아야 될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코털을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쪽가위라든지 아니면 코털 정리 기계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쪼락 같은 경우에는 가위를 사용했다가 코털에 피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기계를 추천드립니다. 기자님이 수투 밑에 반바지를 황민용 기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쪼레빈 보통 남성들을 위해 화제의 코털 면도기 사용법 알아보겠습니다. 김윤상 리포터가 직접 시연해봤다고요. 제모의 아이콘 김윤상입니다. 코털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코털 면도기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계를 켜고 조심스럽게 코로 진입합니다. 두번째 정성스럽게 깎아줍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코털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좌우 코 속에 남아있는 잔여 털들을 풍과 함께 뿜어줍니다. 코털 전국 정상화를 위해서 휴대폰 브래쉬 켜고 드르륵 흥 흥 하셔야겠습니다. 이상 SBS 아나운서 김윤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